둘 다 막상막한데? 그러니까! 이야 둘 다 비슷하다! 비슷하다 진짜! 머리가 둘 다 비슷해! 주장들은 다르다! 멋있다! 근데 라이는 니쿤이 형이 더 좋아! 오르막이랑! 둘이 형 똑같이 8m예요! 8mx8m! 라이벌 매치네! 근데 라이는 이쪽이 더 유리하다며? 아냐 아냐 아냐! 홍계권 라이가 확실하게 보이는데 어렵고! 저기 라이가 확실하게 안 보여! 음~! 근데 오르막이라 괜찮고! 그렇지 오르막이라! 제가 봤을 때 한 컵? 반? 한 컵? 좀 누가 어려운 거야? 너는 자꾸 나한테 의지하게 되지? 낯설지? 결국 이렇게 실력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건 희한하잖아! 팀이 나뉘어도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 같이! 대박이야! 아 이제 시즌2 때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아닙니다! 유치원생들 가르치자! 아기들? 예! 홍기! 홍기 먼저! 홍기님 먼저! 홍기님 먼저! 와! 홍.. 홍기야 라이 꽤 많은데? 네! 진짜 많죠? 어! 더군다나 세게 칠 수가 없는 거라서 라이 더 탈 거 같은데? 좋아! 멋있어! 믿음이 가! 자! 오~! 벽인데? 오~! 아놀드 파만 해! 아놀드 파만 해! 지겠습니다! 오케이! 자! 버디 펫! 버디 펫! 버디 펫! 미리 꺾인다! 약했어! 진짜 많다!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와! 진짜 많다! 네! 괜찮다! 괜찮다! 좀 더 밖으로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약해서 미리 먹은 거예요! 세스로? 세스면 조금 더 가서 닦겠죠! 네! 엄청 많다고 그랬는데? 너무 많네요! 형, 8m의 오른막 좀 많아요! 떨린다! 버팅하기엔 너무 다리가 긴 거 아니에요? 네? 다리가 너무 길어요! 버팅하기엔! 안 보일 걸! 자, 니클의 버디 펫! 이긴 팀의 학생이 전교 1등 겸 센터거든요! 이야~! 크리스 파일 아, 약해! 약해! 좋아! 더! 좋아! 아, 약해! 좋아! 와요! 와! 나이스 파! 와! 나이스 파! 파야 파? 그 방향으로 쭉 가냐? 넣으면 트는 거죠. 응. 왼쪽 안쪽 보고 치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전혁무가 이기면 전혁무의 나오는 라베스. 아! 하고 싶어.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동점, 동점! 잘했다. 이야! 통점, 통점! 와! 막상막하!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만만치 않네. 멋져, 멋져! 여자님들! 이야, 대단한데 정말? 너무 감동받는데?